그리고요, 계장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욱하긴 하시지만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거든요. 야, 넌 어딜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?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요, 하여간. 죄송합니다. 죄송한 씨. 야, 뭘 이렇게 묻히고 다녀, 인마. 피는 좀 닦고, 이 새끼야. 아이고, 씨. 뭐해, 연행해. 치워, 빨리. 그래. 계장님, 전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. 뭐들? 네? 퇴근하려고. 어이, 다들 퇴근드래? 네! 퇴근요? 이 사람은? 미스윤이 맡아. 네? 제가요? 미스윤이 잡았잖아. 왜, 줘서 쓸 줄 몰라? 아니요, 할 수 있습니다. 형님, 간단하게 소주 한 명. 아, 오늘은 안 돼. 장모님 생신. 마무리 잘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쪽한테 물어보고. 예, 들어가십시오. 들어가세요. 야, 수고하러. 들어가세요. 문이 열려요. 이씨. 어디죠? 이것들 봐라. 이 야심한 밤에 여기서 뭐하는 거야, 다큰 전혀가. 수상해 아주, 응? 아니요, 그 반장님께서 연탄불 가시는 걸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. 전 이 방 가보겠습니다. 보면 우리 미스윤이 서울서 온 양반한테 참 친절해. 그쪽도 그렇고.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야. 사내놈들이 다 똑같지. 우리 미스윤 이쁘장하지, 어? 착하지? 아, 왜 왔어요? 뭐? 어. 야. 아이, 빨리 받아, 임마. 거기 불조절 잘해야 돼, 응? 뒤지고 그러면 너 뒤지닥거리 하기 귀찮으니까 뒤지지 말고, 알았지? 어. 아이고. 어. 아이고, 이쪽이 안쪽으로 구경 안쪽으로enge 세 명 죽었습니다. 언제까지 상황만 지켜보실 겁니까? 서구파 애들이 그랬다며? 오죽만 그 인간이야? 서구파 잘못 건드렸다가 병신 형사가 뭐 한둘인 줄 아십니까? 용의사에 맞는 사람을 추렸는데도 너무 많네요. 백날 수사하면 뭐해 영장도 안 나오는데. 영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. 지들이 법을 어기면 우리도 똑같이 상대해주면 돼요. 그래 이게 그 증거야? 사과하고 구나 풀어줘. 똑똑한 척을 다 하더니 멍청해 빠져가지고 아주 이게. 집에 돌아가기 싫어? 지 죽은 듯이지. 괜한 분란 만들지 마. 그대 저암아. 아멘